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딱한 마음이 듭니다. 7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온 멀쩡한 원자력 산업을 박살내면서 급기야는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숨기고 우기고 지금 와서는 거짓 자료까지 만드는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지도자로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내부 인력이 제공한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2019년 12월 26일 날 정신나간 결정 월성 1호기 연구 폐쇄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계속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고 2020년 또 2월 18일 날 덮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 감사 월성 1호기 폐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12월 26일 지난해입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판매단가를 20% 정도 낮추고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 1호기는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 그런 조작 정보를 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점을 감사원이 낱낱이 밝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감사원 역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회로 총선 결과를 의식해서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 나라가 나라인가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분노가 절로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직적 은폐 시도입니다. 4월 6일 날 조선일보는 산업통상부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책회의를 갖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떠안게 된 6천억 원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부회의를 개최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대책의 이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2018년 7월 13일 날 열렸습니다. 산업통상부 자원부의 원전 담당국장 그리고 한수원의 재무처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월 14일 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공시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적자가 드러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의 적자 발생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영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관계자와 한수원의 고위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우려했던 것처럼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5,482억 원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5,652억 원을 일시에 반영한 까닭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연선옥 기자의 취재에 응한 원자력업계의 관계자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정부는 한수원 한전이 최근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탈번전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발전사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상했다는 사실을 이번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실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발전사가 회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진실은 무엇인가? 월성 1호기는 1982년도 11월 21일 날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날 운영허가가 끝났습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성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6월 23일 날 다시 발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을 위해서 3년간 노후설비교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총 7천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탈원된 정책을 내세우고 들어선 바로 문재인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시점이 2018년 6월입니다. 바로 그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조기 폐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조작된 자료에 바탕을 둔 판단이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날 국회의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회의 이사들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맹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조작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한수원의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배임 혐의로 아마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회 요구의 감사원은 3개월 이내인 12월 말까지 국회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연기합니다. 12월 말에 연기를 하고 또 2월에 또 연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도 또 연기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시한을 넘기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아마도 총선 4.15 총선을 의식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합법적인 법이나 절차는 온데간데 없고 나라가 온통 불법과 편법과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다음 질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앞날을 보고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파구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흡족하게 들지 않지만 대표 야당인 2번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는 4번인 미래한국당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던지는 표가 4표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야당이 등장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막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